쇼핑몰 저희 MCND 인사드리겠습니다, 두목 페이스, 안녕하세요 MCND입니다 가볼까요? 가볼게요 MCND GO! 5 5 6 7 8 9 할까진 자자야 텐 텐 텐! 퍼펙트 텐! 응원법 잘 부탁드릴게요.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이따 공연장에서 뵙겠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감사합니다. MC&E가 엠카운트단에 2년 만에 찾아뵙게 됐습니다. 그러니까 너무 그리웠는데 나오기 위해서 정말 기쁘고요. 오늘의 포인트라는 원래 어깨가 좀 넓습니다. 이 니트만 입으면 어깨가 좀 넓어지더라고요. 오늘 저의 넓은 어깨 감상해주시면 되겠습니다. 여기는 엠카운트단. 오늘은 MC&E의 첫방이다. 일단 나의 기분은 살짝 설레고 또 팬분들을 빨리 무대에서 보고 싶다는 마음이 강하다. 일단 무대의 감을 다시 한번 느껴봐야 되겠습니다. 지금 너무 오랜만이라 아마 제 예상으로는 잘하지 않을까 떨리지는 않고요. 약간 설렘 때문에 비슷한 감정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잘할 것 같다는 생각이 아주 바득합니다. 네 제가 머리를 잘랐기 때문에 이제 혼자 마이크를 차서 있습니다. 네 잘하고 왔습니다. 저희가 이번에 좀 더 라이브에 추첨을 두려고 저희는 오늘 잘하니까 저희 MC&E의 라이브 재밌게 지켜봐주세요. 파이팅! 네 저희가 방금 드라이 리허설 카메라 리허설까지 마치고 왔는데요. 저희 요번 곧 1시간 뒤면 이제 방송 시작이거든요. 그러니까 저희 MC&E의 첫방 엑스텐 열심히 봐주시고요. 내일 뉴뱅에서 만나요. 안녕! 1 2 3 1 밑준비는 끝났지 뮤직뱅크에서 인터뷰를 예 저거 해주셨습니다. 정말 감사합니다. 인터뷰 하고 올 거예요. 그럼 X10 멘트 한번 정리해볼게요. 네. 네 저희 MC&E의 여섯 번째 미니앨범 X10의 타이틀곡 X10은요. MC&E가 하나 되어 관역의 정중앙을 향해 거침없이 나아가겠다는 메세지를 담은 앨범입니다. 아 곡입니다. 지금 현재 굉장히 사실 떨리진 않고요. 아 이게 떨리는 건가? 제가 제발 생방송 때는 실수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. 파이팅! MC&E의 여섯 번째 미니앨범 타이틀곡 X10은요. 저희 MC&E가 하나 되어 관역의 정중앙에 도달하겠다는 저희 보고를 담고 있는 메세지를 담고 있는 그런 곡입니다. 이렇게 해서 뮤직뱅크 뮤직뱅크도 끝! 완료! 내일은 음악 중심 저희가 또 음악의 중심에 서 있는 MC&E 아닙니까? 그렇죠! 와! 멘트 보여요! 음악의 중심에 서 있는 MC&E답게 미친 무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! 하겠습니다! 와! 감사합니다! 네! MC&E 인사드리겠습니다! 군무! 안녕하세요 MC&E입니다! 와! 와! 저희 MC&E를 보러 와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! 와! 감사합니다! 고마워요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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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면 지금까지 MC&E였습니다! 고마워요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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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생각이 있을 때 이 포즈를 취해! 여러분 이제 잠시 후면 MC&E가 쇼 음악 중심에 무대를 갈 예정입니다! 오늘 저희가 생방송으로는 제일 마지막 순서여가지고 파워풀한 무대를 보여드리도록 화상의 정착! 와! 제스처에 쓰여볼게 화상의 정착! 와! 하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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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점차 점차 이제 Next 10 무대에 익숙해져 가면서 저희의 다섯 명의 다양한 제스처와 표정들을 보실 수 있으시지 않으실까 저희 팬까지 해가지고 뭐 잼분들도 있었지 다양한 팬분들도 구경하러 오셔가지고 그때 좀 많이 힘을 얻었던 것 같고요 이런 결과물이 나오지 않을까 다 잼들 덕분입니다 네 여러분 지금 여기는 인기가요입니다 저희가 이제 이번 주 목요일날 첫방을 해가지고 엠카 유뱅 음중 오늘 인가 이렇게 해서 오늘만 끝나면 이제 첫 주가 끝나게 되는데 네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곧 드라이 리허설 가게 될 텐데 멋있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MCNDWIN 아아아 아파 아 아파 아파 아아 무슨 일이에요? 아 아파 무슨 일이에요? 오늘 제가 인기가 나온다고 너무 설레서 아주 뒤척이다가 이렇게 안타워 네 오늘 컨셉은요 다치.. 다치셨어요 다친 게 컨셉이고요 그리고 블루합니다 저는 파란 반지 컨셉이 맞지 않네 그리고 오늘 파란 음료도 맛입니다 그리고 이 목걸이 제가 아직 끝난 건 아니다 때 아 이 아크다 우리 아크다 때 썼던 체인이거든요 이번 차에 잘 어울릴 것 같아서 이렇게 했습니다 자 이제 리허설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오세요 원래 윗목걸이였는데요 리허설가 다 떨어져서 달러 사인으로 바꿨습니다 얘도 예뻐요 하나 둘 셋 화이팅 자 이렇게 해서 저희 엑스템 활동의 첫 주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마무리 가능하십니다 제가 MCND가 이제 첫 주 잘 맞춘 것 같은데 네 일단 6개월 만에 돌아와서 젠분들을 만날 수 있어서 너무너무 기뻤죠 네 또 점점점점 응원법이 성장해가는 젠분들을 보면서 저희도 무대 위에서 덩달아 신이 났던 것 같아요 네 MCND 첫 주 완전히 성공적이었고요 들려입니다 다음 주 또 기대해 주세요 자 그럼 지금까지 MCND였습니다 둘 셋 아아 아아 텐테이하 날려봐 일단 앞으로 가세요 지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